장인의 모루 한번 베게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까지는거야 아 여기서 여행자의 윙글래스가 나오는구나 아 길을? 아 근데 교불이네 어 아 다 교불이구나 근데 금방 까지네 끝 공.. 마력 2짜리 공격력 2짜리 공격력 2짜리 공격력 2짜리 베게를 깠는데 17개가 나왔다 한 20% 되나 보던 확률이 그냥 느낌이 정확히 알 수 없겠지 끝 끝 끝 끝 끝 끝 파워 엘릭스하고 엘릭스 이것도 교불로 죽어 어 그러네 오케이 마무리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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